이제 관광객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지 김정희씨 기분이 어떤가요? 신기해요 신기해요 수목장 원한다 하지 않았어요? 수목장이요? 어 수목장 하고 싶다면 물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 난 나무 심어 달라는 거였는데 어떻게? 그게 아니야 저기 빌딩 보이냐? 어 보인다 보인다 이게 잘 좋은 거 보이진 않네 하이힐 뒷콕 같아 이게 인공섬이래 한우 해맞이권맞이 아주 조그맣고 맘에 든다 여기 오늘 소감이 어때요? 아 정말 한우 해맞이권맞네 진짜 한우 해맞이권맞다 고맙습니다 어땠어? 공원이? 또 열발끼하기 모양이 생각나는 곳이랄까? 어 앞에 잘 보고 나도 어땠는데? 나? 그냥 뭐 그랬어 좀 푸릇푸릇하면 좋을지도 모르겠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김정인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이기 시선에 조금 작네 신기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왜 뭐라고 써있어? My wife and I are in love is her best friend. And we don't know how to tell you. 관광기 코스의 날이에요. 그렇죠. 대답 강요. 확실히 만만한 건 H&M이죠. & H&M 한 도시! 여기다가 요건 뉴욕컬 그런 거 보고 좋아하는 우리가 좀 웃기네 오늘 뮤지컬 어땠어요? 아 재밌었어요 근데 벨리스 못 만났으면 칠칠 못할 뻔했어요 시집을 사가지고 시집에 왔습니다 예 어디서 사셨어요? 교부에서 교부에서 해외 배송했어요 배송비가 더 비싸요 그러면? 배송비가 거의 뭐 배송비 2만원, 책 만원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꼭 읽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참을 수 없어가지고 무슨 시집이죠?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여자 이름이 나하고 같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밤 되십쇼